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겟스발들 왔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 여기 너무 아름답다 나 조금 떠든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하얗게 날랐다 아니 반갑다 이제 우리의 유튜브는? 해버쿡데이 맞아 해버쿡 샤따 맞아 샤따 유명해 벨린에서 샤따 응 완전 어때요? 이뻐요 집중이 그건 잘 안 돼요 아 그쵸? 아 지금 너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식당이 올라갔어 잠시 한 번 가르쳐준다 도와줘? 아, 있네. 나 있는 게 어딨어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너무... 진짜 안 찍을 수가 없어.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. 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뭐, 뭐? 아. 첫 번째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. 진짜 힘들어. 다 진짜 맛있어. 엄마, 미안해. 다시 해. 다시 해. 다시 해? 이거? 이거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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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으셨어요. 안녕, 고생했어. 안녕, 안녕. 고마워. 수고 많으셨어요. 수고 많으셨어요. 알았어. 잘 났어 잘 났어 하얀 분 같다 이렇게 나한테 다가고 손에다 달려주신다고? 왜 갔어? 하하하하 눈 잠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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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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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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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루스 가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가세요? 여기가 그루스 가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